이건 이거 다 완성했는데 책상골은 이렇지만 나중에 치우면 되니까 이거 내가 내 폰이랑 비슷하게 음 해봤는데 뒷면도 갤럭시 A31 이거 이렇게 나 지금 이거를 쓰고 있거든 똑같이 하고 양양테이프 좀 붙였다가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서 그냥 테이프를 딱 발라버렸는데 테이프 바르고 이거를 색채하는 거 깜빡해가지고 방금 했는데 이렇게 테이프 무인 안 돼가지고 이렇게라도 했어 이거를 여기 잼 잼 음 카카오톡 이거는 갤러리 티 멤버 시계 메시지 막 많이 있는 거 이건 뭐 모르겠고 이거는 앱들을 설치하는 거 이거는 카메라 저거는 전화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내가 만들었거든 몇 장을 겹쳤냐면 좀 많이 안 겹쳤어 한 한장 한 둘 셋 넷 다섯 여섯 장 정도밖에 안 겹쳤는데 좀 파이팠지만 아닌데 이거 한 두 한 두 시간 정도 아니면 한 시간 정도 걸렸는데 너무 좀 뜨겁다 좀 부탁드립니다 perdão 감사합니다.